자 160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좀 오른거 보죠 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조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요구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요구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기대가 아니라 요구수익률 포트폴리오의 포인트는 투자의 수를 늘리면 우리가 분산 투자할수록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나오면 이때 나오는 위험이 체계적인지 비체계적인지 항상 구분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외부효과 나오면 항상 정인지 분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듯이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은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건 체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어떤 위험이 커지든지 간에 체계적이든 빅체계적이든 상관없어요 위험이 커지면 상승하며 맞아요 위험이 커지면 커지는 건 뭐가 커져서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커지는 거죠 자 귀해비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귀해비용 요구수익률은 포기대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포기한 만큼 최소한 내가 투자할 때 여만큼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보니까 부채가 증감에 따라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돈을 빌림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할 거냐 돈을 빌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위험이다 금융위험이다 라고 나와야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위험 자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자 요구되는 수익률 위험이 커지면 커지는 것은 무위협률에 위험할증률이에요 위험할증률 나와야 돼요 위험이 나오면 무조건 위험할증률 무위협률은 위험과 관련이 없다 무조건 상관없이 시장금리라는 말이 나올 때만 무위협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 대가를 다른 말로 기다리기만 하면 얻는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가 시간 대가 무위협률 예금금리 자 오른 건 3번이고 자 1번 보죠 자 거래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거 보니까 결국 이거죠 부채가 증감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부담이 발생하는 거 무슨 위험 금융위험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위험이죠 자 니은을 보니까 사무실 관리 파업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운영하면서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보니까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라고 나왔어요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수익성의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충분히 못 본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사업위험인데 자 얘를 사업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위험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시운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영업경비 근로자가 파업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한다 운영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니은의 답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사업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운영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장위험이나 위치위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운영위험 또는 여기에 사업위험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디귿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라고 나왔어 이것도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위험이죠 사업위험인데 보니까 경기 침체로 경기는 수요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니까 이건 뭐다 시장위험을 얘기하네요 이건 시운위 중에서 뭘 얘기한다 시장위험을 얘기한다 라고 나와야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근데 둘 다 니은과 디귿도 사업위험 사업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2번 보죠 자 금융위험이란 금융적 위험이란 금융은 돈 빌리는 거니까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위험 중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투자했다는 위험 중에 금융위험밖에 없어요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이다 언제 그럴 수 있다 100%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돈을 안 빌리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자 보수적 예측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겠다 비관적으로 하겠다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제법 내가 긴장된 상황에서 이거 잘못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에요 그럼 기대되는 기대되는 수익을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높게 예측해요 낮게 예측해요 낮게 예측해야 돼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낮추는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위험은 가능한 어떻게 예측한다 높게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어 라고 높게 예측하여 투자 결정하는 거다 이때 이제 예측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 이건 보수적 예측 예측이라는 말은 보수적 예측밖에 안 쓰니까 출제자가 좀 더 어렵게 낼 때 예측이라는 말을 추계한다 또는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추계한다 추정한다 자 3번에 보니까 자 경기가 변했다 인구가 줄었다 공실이 늘었다 근데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나왔어요 수익성 악화되는 건 무슨 위험? 사업 위험 사업 위험은 시, 운, 위가 있는데 다 수요 공급, 수요, 수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 맞네요 3번 옳은 지문이고 자 얘를 사업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에 보니까 자 여기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현금으로 전환할 때 손해볼 수 있다 이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죠 사업 위험이 아니라 유동성 위험 출자자가 보너스로 낼 때 쓰는 지문이죠 현금 전환할 때 손해볼 수 있는 거 유동성 위험 자 5번에 보니까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라는 거죠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어떻게 한다?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때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법 요구 수익률이나 할인율을 높이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4번 보죠 자 위험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동일한 위험 증가에 따라서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 이런 투자자 누구? 보수적 투자자 그럼 위험 혐오도가 작은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커질 때 더 어떤 거?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수익은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투자론에서 수익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맞아요 근데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더 요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가 나왔으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말이 없어도 무조건 다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벌 거다라고 하는 건 기대 수익률인데 얼마 벌 거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자가 우리 시험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는 말로도 썼어요 이 말은 뭐다?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은 미래 더 많이 벌 거를 요구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한다는 건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이 표현을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걸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요구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요구한다 요구한다는 말이 나오면 요구 수익률을 얘기한다 결론은 더 높은 요구하는 수익률 이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한다라는 건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기대와 요구를 비교하는데 투자 결정할 때 기대와 요구를 비교할 때 투자자가 대안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를 한다 채택한다 맞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투자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많이 살 거니까 결국 나중에는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죠 기대가 크고 있죠 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해야 돼요 투자는 채택한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뭐 한다 상승한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뭐 한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죠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니까 이런 내용이었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비례관계를 뭐라고 한다 상세 이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상세관계는 비례관계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근데 주의할 건 위험과 가치라고 나오면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위험이 크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익화는 법에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4번 틀렸고 5번에 보니까 위험 회피 투자자들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위험한 건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면 그에 따른 대가를 더 요구하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면 기꺼이 투자를 채택하는 위험이다 맞죠? 이때 위험이 커질 때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 보수적 투자자 그러면 이 대가는 무 위험률이에요 위험할증률이에요? 위험할증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증률 위험 대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6번 보죠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때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뭐한다? 커진다 경사가 급해진다 보급이라고 외워놔야죠 보급 맞는 얘기고 예금금리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뭔지 알아야죠 얘가 뭐다? 무위험률이죠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 뭐한다? 커진다 맞죠?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무위험률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지고 위험할증률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진다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네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안 하니까 안 산다는 거죠 수요가 줄어서 가치는 뭐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대가 변한다 작았으니까 기대가 어떤다? 올라간다 기대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맞는 얘기고 4번에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뭐 분의 뭐? 이게 나오면 잘 봐야죠 수익분의 위험 위험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변이계수와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위험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또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보니까 표준편차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표준편차는 뭘 얘기한다? 위험 수익이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수익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나와야 되니까 얘가 틀리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감염평가에 나왔던 지문이고 그 값이 클수록 위험이 값이 커지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비례관계니까 변이계수가 커지면 위험도 커진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좋은 투자안이라고 판단하는 건 변이계수가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 변이계수가 작은 걸 선택하긴 하겠지만 이 값이 이 말은 변이계수와 위험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니까 위험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 위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이 맞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틀렸어요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에 평균분산 원리에 따르면 수익과 위험의 원리죠 수익 큰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좋다 A와 B의 기대수익률에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의 뭐가? 표준편차가 이건 뭘 얘기한다? 위험 얘기하는 거죠 위험이 같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은 어떤 거? 높은 게 좋다 그래서 A가 B보다 수익이 더 크다면이라고 나왔어요 A가 수익이 크니까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그래서 A가 선호된다 맞네요 수익은 큰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좋으니까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기대수익률을 한번 보죠 이렇게 미래 상황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나왔고 수익률이 나왔을 때 기대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을 계산해봐라 투자를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이죠 평균 수익률, 평균을 얘기하는 건 기대수익률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얘도 퍼센트, 얘가 수익률인데 퍼센트, 퍼센트가 있는데 이렇게 표로 나올 때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뭐한다? 더한다 이게 이제 기대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 퍼센트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줘야죠 퍼센트 떼어주면 여기는 얼마? 0.3, 0.5, 0.2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해준다 곱하면 얼마? 1.2% 곱하면 4% 곱하면 2.6이에요 2.6% 이렇게 되면 총합하면 얼마? 7.8%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7.8%고 요구수익률이 8%래요 투자한다 안한다? 안한다 8% 넘어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투자는 기각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7.8% 기각된다 기대수익률 나오면 표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표로 나오면 가로로 뭐하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 이건 진짜 보너스 문제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9번 보죠 옳은 거 답은 1번이라는 거 나왔는데 1번이 오답이네요 정우예요 한번 해석해보죠 기대가 요구보다 낮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투자한다 안한다? 안한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도 틀렸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달성된 수익률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실현수익률 또는 달성수익률 해도 상관없어요 기대수익률 아니라 실현수익률이라고 나와야죠 투자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이때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라고 나와죠 이때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건 뭐가 커져서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커진다라고 나와야 되고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위험이 커져서 요구수익률이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건 맞죠? 그런데 뭐가 커져서 위험할증률이 커지는 거지 무의험률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험률 나오려면 예금금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5번에 보니까 투입요소인 위험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입요소 변함에 따라 수익성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 흡수율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 변수에 따라서 또는 투입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 영향을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민감도 분석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없다 좀 바꿔주세요 답 없으므로 답 없다 죄송하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용 지문을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정우가 몇 개 있어요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 노력하겠다 자 포트폴리오 보죠 자 포트폴리오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비체계적 위험인지 체계적 위험인지 분산 투자로 제거하는 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 상관계수 이해하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인데 뭐만 모두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뭘 얘기하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또는 시장 이자율 변동 위험 같은 게 체계적 위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있대요 그럼 최대효과죠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체계적이면 건들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말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면 이란 말과 똑같죠 그럼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나와야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반대로 움직인대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반대로 움직여야 효과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떤다? 커진다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자 지역별 위험 별로 구분하여 부동산을 분산 투자하는 데 구성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얘가 부동산들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 부동산은 지역화를 일으키는 거죠 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고 가정하더라도 지역마다 어떻다? 다르다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마다 수익률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분산 투자하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뭐하다?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보너스 준 거예요 옳은 지문이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자 분산 투자는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이 위험을 제거하는데 어떤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총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지문들을 봤을 때 키워드를 찾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아직 어려우면 가능한 연습해야 돼요 문제 지문을 볼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체크해 나가면서 반복하면 내가 처음에는 잘못 체크할 수도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 지문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중요한 지문은 이거였네 키워드가 이거네 여기에 단어가 20개로 이루어진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두 단어, 세 단어밖에 안 돼요 그것만 딱 체크해도 맞다트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연습해야 돼요 가능한 체크해야 돼요 형광편으로 하든 동그라미를 치든 줄을 치든지 간에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 찾아내려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습을 계속 해보고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분명히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지문을,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읽어나가지 말고 중요한 걸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번 보죠 틀린 거 보죠 얘가 나왔네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도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면 위험이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얘가 나왔다 얘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오면 얘는 제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거가 불가능하다 맞네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무슨 원리로? 평균 분산 원리로 뭘 끄집어냈어요? 효율적 투자를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평균 분산 원리죠 동일한 위험,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은 어떤 거? 높은 거 수익 똑같으면 위험은 낮은 거 그러니까 위험이 똑같으니까 수익은 어떤 거? 높은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은 높은 게 나와야 돼요 높은 거를 모았다 이걸 투자를 끄집어냈다 이걸 연결한 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뭐한 거다? 연결한 선이다 또는 집합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지문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거 위험을 다른 말로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갔다 그럼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위험이 커져야 수익이 커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비례관계다 맞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문제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거? 접하는 얘가 중요한 거죠 접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맞고 11번 보죠 자 0인 상관계수가 0이라고 나왔어요 효과 있다 없다? 있다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자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효과가 나타난다 언제일 때 제거되지 않는다?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을 그냥 1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1은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1일 때 전혀 제거되지 않는 거고 0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효율적 전선이란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투자안의 집합으로 자 평균 분산 원리로 인해서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낸 걸 이걸 연결한 것을 집합이라고도 얘기해요 선은 점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동일한 위험에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은 어떤 거?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고의 수익을 나타난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맞네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보급을 떠올려야죠 보수적 투자자를 떠올려야 돼요 자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큰 거에 작은 거에요 위험의 회피를 더 하는 투자자이다 보수적 투자자이니까 얘가 보수적 투자자이니까 위험을 엄청 싫어한다 혐오한다 회피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자자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플러스죠 플러스 값이면 효과가 어떻다? 작다 위험을 덜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위험 감소 효과가 어떻다? 작다 위험 감소 효과가 크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일 때 효과가 크다 자 변이계수는 변이계수 위험과 무슨 관계? 비례관계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위험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감소해야 되는 위험의 비율로 위험의 비율로 맞아요? 위험의 비율로 맞죠? 위험과 비례관계니까 위험의 비율로 표준 편차에 대한 수익의 비율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수익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라고 나와야 돼요 표준 편차는 위험이니까 얘에 대한 얘의 비율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수익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표준 편차 수익분의 분산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옳은 건 2번이고 자 13번 보죠 자 우리가 결국 이제 기대수익률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올 건데 포트폴리오 문제로 자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자 분산 투자의 때 여러 개를 분산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가중평균을 총 3번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무조건 연습해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줘야죠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퍼센트를 없애준다 그럼 얘를 없애주면 얼마? 0.2, 0.3, 0.5 이렇게 될 거고 자 호황 불황 있는데 먼저 호황 먼저 하고 나중에 불황해야 되겠죠 얘 없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가로로 뭐하고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얘가 기대수익률 나오는 거죠 자 곱하면 얼마? 1.2% 얘 곱하면 2.4% 얘 곱하면 5% 더하면 8.6%가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 자 그럼 불황일 때도 후회하죠 이렇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이건 불황일 때 기대수익률 곱하면 0.8 얘는 1.2 얘는 2 다 더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기대수익률을 구하려면 그냥 더하는 건 아니죠 호황일 확률이 얼마? 50% 불황일 확률도 50% 이미 퍼센트가 있으니까 여기 얼마? 0.5 호황일 확률은 0.5 불황일 확률이 0.5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전체 기대수익률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6.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기대수익률을 구하는데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을 3번 하는 거지만 이 가중평균하는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하고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해서 한 번 더 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확률을 가중평균하면 전체 나오는 거죠 연습하면 무조건 1분 내 풀어낼 수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 풀어내는 게 훨씬 말 문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다 이제 계산 문제도 정말로 많이 했으니까 익숙해져야 해서 자기만의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을 정해놓고 연습해야 돼요 앞으로 진짜로 학계론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계산 문제를 내가 4문제, 5문제, 6문제 풀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매일 5문제씩만 풀면 돼요 10분도 안 걸려 사실 5문제 푸는 거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건 너무 지겹다 이거 완벽하겠다 내가 무조건 풀겠다 그러면 다른 문제 5문제 정말로 해서 계속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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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5분,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매일이 어렵더라면 학계론 공부할 때마다 10분, 20분 투자해가지고 10문제, 수 문제 매번 풀면 무조건 계산 문제 4, 5문제 풀면 학계론은 무조건 60점 넘을 수 있어요 말 문제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이에요 사실 그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뻔하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 보죠 상관계수가 0인 2개의 자산으로 하면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났던 지문이죠 최대가 나오려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근데 0을 썼다는 말은 나중에 0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0일 때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것도 기억해놔야 되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나머지 한번 보죠 자 기대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에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기대수익률은 뭐에서 구한다? 가중평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평균이란 말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수익률 자 3번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 분산은 줄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인다를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이론이다 맞는 얘기고 자 평균 분산으로 투자 판단이 불가능할 때는 뭘 쓴다? 변이 개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와 비례다? 위험과 비례니까 큰 걸 찾아야 돼요? 작은 걸 찾아야 돼요? 작은 거 얘가 중요한 거죠 작은 것이 유리한 투자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변이 개수는 뭐분의 뭐다? 수익분의 위험이다 이때 위험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분산 표준 편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표현이죠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이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란 말과 똑같아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은 뭐한다?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무차별 곡선의 경사도 급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합의 시간 같이 보죠 자 1번에 연금의 현가에 감채를 곱하면 일시불 현가가 되냐? 일단 잘 모르겠고 넘어가서 나머지 해석해보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의 역수 관계다 맞아요? 틀려요? 현저한 역수죠 연금의 현이 나오면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에 보니까 원금균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조건 원리금균등이 나와야 돼요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저당상수가 사용되려면 원리금이 똑같아야 연금이 되니까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으로부터 뭘? 매기에 내는 원리금을 산정하려면 계산하려면 뭘 사용한다?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뒤에는 맞지만 앞에 원리금균등이 나와야 돼요 원리금이 연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4번에 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계산은 무조건 뭘로 한다? 복리방식 우리 계산은 무조건 다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부를 계산하는 모든 이자계산은 다 복리로 계산한다 자 5번에 보니까 자 뭐가 사용될 거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대요 돈 보고 언제 시점으로 구하냐 이거 찾는 거예요 자 돈을 한번 보죠 버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죠 그냥 자 5억원 나왔어 이거 일시불이죠? 일시불이고 얘를 뭘로 구하려고 하는지를 봐야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을 때 5년 후에 주택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5년 후에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가격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된다 다 틀렸네요 자 1번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해석을 잠깐 해보죠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만약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했을 때 자 뭐가 되냐 라고 문제가 나온다라면 항상 뭘 먼저 놓고 연금을 먼저 놓고 뭘로 끝나냐를 보는 거죠 무조건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한번 본다라면 자 만약에 일시불의 현가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연금의 내가계수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될 거냐라고 한다라면 뭐 먼저 시작하고 연금 먼저 시작하고 뭘로 끝난다? 현가로 끝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뭐가 될 거냐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연금과 일시불이 나오면 바로 눈에 띌 수 있어요 뭐가 된다? 근데 감채와 저당상수가 나오면 이게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얘를 넘겨서 역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꼴을 넘어가면 그대로 곱하기로 되고 역수로 바뀐다 해요 그럼 한번 보면 이제 문제에서 뭐가 나왔는지 보면 연금의 현가계수에 감채를 곱했더니 일시불의 현가가가 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연금의 현가에다가 감채를 곱했더니 일시불의 현가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얘를 넘겨야 돼요 넘기면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 얘를 넘겨보죠 넘겨서 그럼 여기에 곱하기 그대로 쓰고 역수가 되면 감채 역수는 뭐다? 연금의 내가죠 그럼 다시 오른쪽을 보니까 연금의 내가와 일시불의 현가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항상 뭐 먼저 놓고 연금 먼저 놓고 얘가 첫 번째 뭘로 끝난다? 현가로 끝난다라는 거죠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가 된다 여기 보니까 연금의 현가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상수가 나와도 감채가 나와도 이 말이 나오면 감정평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말이 나오면 넘겨서 연금계수로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만약에 연금의 내가계수에 저당상수를 곱했더니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왔다 이게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맞냐라고 그러면 얘를 뭐해야 돼요? 넘겨서 뭘로 바꾼다? 역수로 바꾼다 넘겨보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로 바뀌고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연금의 현가와 일시불의 현가잖아요 이게 연금의 내가가 되는 거야? 아니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일시불의 현가가 아니라 일시불의 내가가 나와야 연금에서 내가로 끝난다 연금의 내가가 나와야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지문은 틀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하면 연금계수가 되는데 이걸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저당상수와 감체가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법은 저당상수와 감체를 뭐해서? 넘겨서 역수로 바꿔놓고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금의 내가에다가 일시불의 현가를 곱하면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가 된다 연금의 현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체와 저당상수 나올 때는 이걸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 곱하기로 바꿔서 맞냐 틀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정말 올해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러고 있으니까 2년 동안 그래서 이 지문이 다시 출제자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 나오면 얘를 넘겨서 역수로 바꿔줘서 해석해본다 앞으로 연습 계속 많이 할 거니까 자 1번 보죠 일시불의 현재같이 계수 나왔는데 얘는 식이 뭐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죠 일시불의 내과계수 역수니까 그럼 R이 커지면 전체는 어때진다? 작아진다 중요한 지문이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때 이게 일시불의 현간지 내과인지 잘 봐야 돼요 R이 커질 때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커지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란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란 이라고 나왔어요 연금을 미래로 바꿨을 때 총합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만을 얘기하는 거에 이자까지 합친 거예요 이자까지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을 넣었을 때 미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이걸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과라고 한다 맞고 3번 보죠 자 5년 후에 3억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모으기 위해서 3억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목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에 적금액 또는 나비백 또는 불입액을 계산하려면 이라고 나왔죠 미래 돈을 모으려고 얼마씩 돈 내야 되냐 라고 한다면 뭐가 사용된다? 감채가 사용된다죠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식을 떠올려 봐요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미래 목표액 곱하기 감채는 적금액 나비백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3억 원에 뭘 곱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감채를 곱한다 라고 나와야죠 근데 다른 표현도 있죠 감채 말고 다른 표현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를 곱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역수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표현이 두 개씩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감채를 다른 말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곱하여라는 표현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에 뭘 곱하냐 여기에 적금액에 이렇게 나온다면 아직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당연히 틀렸다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적금액에 감채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금액에 곱하는 게 아니라 뭐에? 3억 원 미래 목표액에 감채를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로부터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얘가 구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보죠 자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매월 말 50만 원씩의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연금이 나왔을 때 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라고 나왔어요 현재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를 계산한다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역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돼요 역수가 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건 뭐라고 한다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이고 맞아요 맞죠? 일시불은 현가내가와 역수관계이고 저당상수의 역수는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현저한 역수다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3번 보죠 옳은 거 원리금균등 나왔어요 일단 맞죠? 원리금균등 맞고 대출받은 가구에서 상환할 금액 우리가 갚는 건 뭘 갚는 거다? 원리금을 갚는 거죠 상환할 금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산정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저당상수 역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역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연습을 해봐야 되고 잘 봐야 돼요 옳은 거 자 미래 3억 원을 모으기 위하여 라고 나왔어요 미래 목표액을 모으기 위해 얼마씩 내야 되는지 부리백을 계산하려면 나비백, 부리백,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감채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가 사용된다 또는 다른 말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3번에 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활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단 볼 거고 일단 맞고 4번 보죠 임대기간 동안에 월임대료를 모두라고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질문인데 임대료 한 번 낼까요? 여러 번 낼까요? 모두라고 나왔으니까 여러 번 냈다는 거죠 임대료를 똑같이 내겠죠 그럼 얘는 임대료는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나왔어요 연금을 현재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된다 5번에 보니까 8억원이라고 돈은 일시불 나왔어요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돈만 보는 거예요 일시불이 나왔고 여기에서 현재 나대지의 금액을 산정하려면 이라고 나왔어요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틀렸고 자 3번 3번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제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전에 사실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을 거고 지금 단계는 원리보다 이제 결과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잔금 비율을 한번 보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버벅거릴 거야 처음에는 잔금 비율 보죠 그러면 잔금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잔금의 비율이니까 잔금이 올라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비율 나오면 전체 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잔금에서 전체는 뭐예요? 빌린 돈 중에서 못 갚은 돈 빌린 돈 중에서 갚은 돈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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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액분의 잔금이 이렇게 나와야죠 상환 비율은 뭐 분의 뭐예요? 여기 상환액이 올라가야죠 상환액이 올라가고 아래는 대출금이라고 나와야죠 그럼 내가 10억 중에 5억을 10억 중에 4억을 못 갚았다 갚은 돈은 10억 중에 6억이다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 더하면 1된다 더해서 1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 잔금 비율을 더하기 상한 비율 합도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든다라면 얘를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식이 작년에 처음 등장했던 유형이에요 잔금을 구하려면 대출액에다가 대출금에다가 뭘 곱한다? 잔금 비율을 곱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잔금은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이다 이 잔금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연금의 현가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이걸 계속 나눠서 계속 갚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눠서 이렇게 갚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대출금이죠? 대출금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을 미래 갚다 보니까 이자를 더해서 매번 나눠서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래 갚으면 이자가 더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돈을 땡겨와서 이자가를 다 빼주면 대출금이 될까요? 돼요? 안 돼? 똑같아야지 당연히 맞아요 화폐의 시간 가치로 나눠줬는데 이게 원리금이 똑같다면 당연히 이 말은 말이 없어도 원리금 균등 방식이고 빌렸을 때 바로 갚으면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갚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고 나눠서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거 이걸 모두 합쳐서 이자를 탁 빼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떼어내서 여기 있는 걸 모두 합쳐서 현재 시점으로 탁 땡겨오려면 뭐가 사용돼야 돼요? 얘들은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연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곱해줘야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 대출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라면 몇 년짜리? 20년짜리를 곱해주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이자가 싹 빠지고 대출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갚아서 여기 시점에서 이 돈이 얼마냐고 얘기한다면 갚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죠? 못 갚은 녀석을 땡겨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잔금이 되는 거예요 잔금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떼서 딱 땡겨오면 얘가 잔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땡겨와야 되니까 뭘 곱해주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전체 기간짜리가 아니라 뭐예요? 잔여 기간짜리를 땡겨와야 돼요 여기에 잔여 기간을 땡겨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땡겨오는 걸 쓰는데 여기에 대출금 걸 써야 되고 잔금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땡겨오려면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를 뭘로 바꾸려면 연금을 연금의 현가로 바꾸려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을 구하려면 얘가 연금의 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에다 뭘 곱해야 돼요?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겠죠 여기에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 몇 년짜리? 전체 20년짜리를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잔금을 구하려면 연금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잔여 기간 걸 땡겨와야 되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긴 하는데 전체 걸 아니라 잔여 기간 걸 써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5년 갚았다 그럼 여기 몇 년 된다? 15년 되겠죠 그래서 이 잔금을 구하려면 뭐에다가?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곱한다? 잔여 기간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위에 아래 연금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약분시키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값이 다르죠? 아래는 뭐 거? 전체 기간 거 위에는 뭐? 잔여 기간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금 비율을 연금의 현가 개수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는데 전체 기간 거분에 잔여 기간 걸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잔금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너스 문제예요 원리만 알면 자 그러면 이식을 끄집어낼 때는 이 비율은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잔금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간다? 위에 간다? 이거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위에 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잔금 비율은 잔금이 위에 가야 된다 전체 분의 잔금 그러면 얘를 구하는 식이 나오려면 얘와 얘를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잔금은 대출에 곱하기 잔금 비율이에요 잔금 비율은 땡겨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땡겨오면 대출금이고 잔여 기간 걸 땡겨오면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쓸 수 있는데 분모는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 기간 거 분자에 있는 연금의 현가 개수는 잔여 기간 걸 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때 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잔금 비율은 전체 분의 잔금 전체는 대출금이죠 잔금은 어떻게 구한다? 잔금은 어떻게 구한다?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이다 이때 잔금 비율은 뭘 통해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뭐분의 뭐? 전체 기간분의 잔여 기간 걸 써야 돼요 전체 기간분의 잔여 기간 만약에 5년 후에 잔금이 얼마냐? 전체는 30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연금의 현가 개수 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죠 분모는 얼마 거? 30년 분자는 25년 걸 써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이따가 또 풀어볼 거예요 잔금을 구해볼 건데 잔금을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자본하는 개수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 역수는 뭐? 저당상수 얘로부터 저당상수가 나온 거고 얘로부터 잔금 비율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3번 어? 갑자기 또 자 4번 보죠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이다 맞아요? 합이 1이죠? 고비 1이 아니라 고비 1이라는 건 역수관계고 합이 1인 거 두 개가 있죠 얘는 뭐분의 뭐? 전체 분의 지분 얘는 전체 분의 대부액 전체는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분의 내 돈 총투자액 중에 빌린 돈 합하면 1 맞죠? 또 뭐와 뭘 합하면?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을 합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연금의 내가 개수와 감책임 개수의 곱은 곱은 1, 11의 현가 개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곱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해석해 볼 때 이게 역수관계는 곱하면 얼마? 1 역수가 아닐 때 곱할 때 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와 감책임 개수는 역수관계예요 내, 감, 역수가 아니야? 역수 맞죠? 역수는 곱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얘는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때 응용지문을 해석할 때 곱한 게 얼마냐? 라고 나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역수관계면 곱하면 얼마? 1 그런데 역수가 아니다고 했을 때 무조건 틀렸다 1이 아니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곱했는데 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연금 개수와 일시불 개수를 곱하면 연금에 뭐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걸 해석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다 틀리다 구분하지 말고 자본하는 개수에서 곱했을 때 뭐가 될 거냐라고 나올 때 역수명 곱하면 얼마? 1 그런데 보니까 얘와 얘가 뭐예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면 곱하면 무조건 1이라고 나와야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연금의 현가계수에 감체를 곱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1이 아니라 뭐가 된다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곱하면 1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맞냐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일시불의 현가가 나왔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얘를 넘겨야죠 넘기면 뭘로 바뀐다? 역수로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건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이니까 먼저 연금 먼저 쓰고 현가로 가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이건 맞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라고 나오면 맞는 거지만 이건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이 질문을 풀어볼 때 우리가 곱하면 뭐가 될 거냐라고 첫 번째 이걸 먼저 떠올리면 안 되고 역수면 무조건 1 역수가 아니면 이거 해석해 본다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순서를 잡아놔야 돼요 역수면 곱하면 1 역수가 아닌데 뭐가 된다라고 나오면 이걸 넘겨봐서 감채 저당산수 나오면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잔금 비율을 빼면 상한 비율이다 맞아요? 우리가 잔금 비율 더하기 상한 비율 합은 얼마? 1 그럼 넘기면 1 빼기 잔금은 상한 비율이 나오겠네요 이러면 맞고 잔금 비율을 더하기 상한 비율의 합은 얼마? 1 그러면 이걸 넘겼을 때 얘를 넘기면 1 빼기 잔금 비율은 뭐다? 상한 비율 똑같은 얘기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이다 맞죠? 일시불은 현가 내가가 역수관계고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할인율이 잘 봐야 돼요 이거 일시불의 내가계수래요 얘는 뭐다? 1 플러스 R의 N승이죠 R이 커지면 전체 뭐한다? 커진다 커진다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오면 R이 커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를 잘 봐야죠 속임수로 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8번 보죠 자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아니네요 자 10년 후에 4,800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해야 될 금액 불입액을 계산하는 거죠 미래 목표액을 만들기 위해서 납입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 뭐가 사용된다 감채를 사용한다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미래 목표액으로부터 뭘 계산하려면 납입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에다 뭘 곱한다 감채를 곱한다 라는 내용이죠 하면 되겠죠 미래 목표에 얼마? 4,800만 원 감채가 얼마예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감채를 찾아야죠 얼마? 0.0625를 곱하면 얼마 내겠다 이렇게 찾는 거죠 계산하면 3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채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자 11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연습했던 건데 이제 간단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천 원씩 넣었을 때 자 그러면 3년 동안 연말에 천 원씩 넣어서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연금 문제고 3년 후에 연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머릿속에 연말에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서 체크를 한다 3년이니까 세 칸을 그려야죠 어떻게 적는다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여기에 3년 말 이렇게 적어 놓고 돈을 천 원씩 넣었는데 만 원 떼고 매년 연말에 넣었죠 현재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여기에 천 원 여기에 천 원 여기에 천 원 이렇게 하고 3년 말에 이 돈의 총합이 얼마냐가 연금의 내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을 그냥 합치면 3천 원인데 이자 계산해서 이 시점에서의 돈의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대로 3년 말에 천 원이니까 천 원 적고 얘는 이자가 붙겠죠 몇 년 1년 곱하기 얼마 이때 보니까 이자율을 10%니까 R은 0.1이죠 그럼 곱하기 1.1에 1승 해주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보내면 이자가 붙겠죠 몇 년 2년 2년 붙겠네요 그럼 곱하기 1.1에 2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 모두 합하면 얼마다 연금의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연습은 이 연금에 대한 수직선의 표가 이해가 됐다라면 이게 머릿속에 탁 있다라고 한다라면 계산은 간단해요 맨 마지막 3년 건은 천 원 그대로 있을 거고 2년에 넣었던 건 1년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곱하기 1.1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년 만에 있는 천 원은 3년 말로 바꾸려면 2년이 붙을 거니까 천 곱하기 1.1에 2승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있고 굳이 안 써도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것만 딱 써가지고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3년 말에 있는 천 원은 3년 말에 얼마겠냐라고 물어봤다라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다라는 거죠 얘는 1년 이자 얘는 2년 이자 붙어가지고 총합은 3,310원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연습해서 이제 올해 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시점이 예상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느낌상 나올 때가 됐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다시 나올 때가 된 문제니까 연습해놔야 되고 만약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라고 이 문제에서 물어봤다라면 야 여기에서의 이 돈들의 총합이 얼마야 그러면 연금의 현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땡겨와야죠 몇 년 1년 그럼 1년 할인해야 되겠네요 그럼 나누기 1.1에 1승 얘는 몇 년 땡겨와야 된다 2년 땡겨와야 되니까 나누기 1.1에 2승 얘는 몇 년 3년 땡겨와야죠 나누기 1.1에 3승에서 총합을 구하면 이건 뭐다 연금의 현가 얘기하는 거다 얘는 1,2,3승 다 나누는 거죠 연금의 내가는 여기서는 곱하기 안 하는 거예요 1승 2승만 해주는 거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을 통해서 왜 그런지 연말이기 때문이에요 연말 시점에 연금이기 때문이에요 13번 보죠 이런 문제도 우리 연습해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겼다 자 보죠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했을 때 수년금 흐름이며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유입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라고 나왔네요 수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돈들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1년 후에 2년 3년 4년 5년 후에인데 이걸 다 현재로 땡겨왔을 때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각각 할인하면 되겠죠 1년 2년 3년 4년 할인하면 좋겠는데 할인율이 안 나왔어요 대신에 더 쉽게 해라 라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지 봤더니 할인율 나왔네 고생해도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기 1.1에 몇 승 1승 얘는 2승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구해도 괜찮는데 보니까 여기에 더 쉽게 자본하는 개수가 나왔어요 5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이 나왔고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면 이건 5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나온 거예요 5년 후에 자 그럼 연금이 5년짜리가 나왔잖아요 연금은 지금 130원이 4번밖에 안 보이네요 근데 5년짜리를 줬으니까 5년 연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돈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130원만 있다고 하고 나중에 얼마 1300원은 따로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떼어놓을 수 있죠 그럼 연금은 총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얘를 한 번에 땡겨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 번에 딱 땡겨올려면 우리가 식이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는 연금의 현가는 거죠 연금 얼마 하나죠 하나 하나 연금 하나에다가 5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가 얼마 3.79079를 곱하면 얘가 뭐다 연금의 현가 이 130원 5번 있는 것을 한 번에 땡겨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얼마 구하고 얘도 땡겨와야 되겠죠 얘를 땡겨오려면 일시불을 땡겨오는 거니까 뭘 사용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는 거죠 얼마 0.1300 곱하기 0.620921 하면 정확히 값이 딱 더해져서 얼마가 나오냐면 1,300만 원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자본하는 개수를 사용하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5년짜리예요 연금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짜리가 나왔다 연금은 지금 그냥 보기에는 4년밖에 안 보여요 5년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돈을 나눌 수 있으니 여기에 130원만 있고 나중에 1,300원 따로 계산해야 되겠다 연금이 총 5년이 만들어지니까 5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돈 1,300만 원만 일시불로 땡겨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본하는 개수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간단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아 두 개 자 보니까 대출 잔액이 얼마냐 대출 잔액이 뭐예요 잔금이죠 잔금을 구해라 자 봤을 때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잔금을 구해라 그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죠 잔금 비율은 뭐 분의 뭐 대출금 분의 잔금 잔금은 어떻게 구한다 곱해야죠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 잔금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뭐분의 뭐 전체분의 잔여기간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는 보죠 대출금은 1억 원이래요 100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죠 근데 여기 몇 년짜리 전체가 총 보니까 30년이죠 3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 되고 5년 후에니까 잔여기간은 몇 년? 25년 연금의 현가계수를 25년짜리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보니까 주어진 것이 30년짜리의 저당상수가 나왔고 25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왔어요 25년권 쓰면 되겠네요 180 근데 저당상수가 나왔는데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3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로 바꾸려면 얘와 저당상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그래서 3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냐면 0.005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 0.005분의 1 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번분수로 해야 돼요 100 곱하기 얘를 보니까 0.005분의 1이고 얘는 1분의 180이죠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나눈다 이런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건 얘와 얘를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 계산기로 100 곱하기 180 곱하기 0.005 하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10조거리인 거예요 계산기를 누를 때 100 곱하기 대출금 곱하기 얘와 얘를 곱하면 이게 잔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물론 조건을 더 많이 줬어요 원리금도 주고 뭘 주고 뭘 줬지만 다르게 풀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가장 쉽게 풀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천이 딱 나온대요 이렇게 푸는 거고 기억해놔야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는데 전체분의 잔여기간 이렇게 쓸 수 있다 전체분의 잔여기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나오면 진짜 보너스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 문제를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적금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적금의 미래가치 적금은 매월 말 50만 원씩 5년 동안 이렇게 나왔대요 이것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연금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금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여기에 뭐가 됐나 연금의 내가가 된다는 거죠 얘가 연금의 내가예요 연금의 내가를 구하려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돼 연금의 내가 계수는 어떻게 쓴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금이 연기간이 아니라 월기간으로 나왔어요 월기간으로 그러니까 월 월복리로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이 없는 모든 식은 다 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연기간으로 쓴 건데 이걸 월 매월 50만원 쓰기니까 연금이 매월 나왔으니까 월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R은 뭐예요? 이자율이죠? 연 연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로 바꿔줘야 된다? 월 이자율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얼마? 3% 그러면 R은 원래 0.03을 쓸 건데 이걸 월로 바꿔주면 1년에 몇 월? 12개월 그럼 얼마가 된다? 12분의 0.03으로 바꿔줘서 써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연수는 몇 년? 5년을 써야 되는데 월로 바꿔야 되니까 1년에 몇 개월? 12개월 그럼 얘는 월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 곱하기 12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N을 5 곱하기 12로 해줘야 되고 이 R을 0.03이 아니라 12분의 0.03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R값에 12분의 0.3 12분의 0.3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연 대신에 월로 바꿔줘야 되니까 5 곱하기 12 써주면 이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인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해석해서 우리가 연금의 내각에 준 이거다라는 거 적어놓고 이때 R은 이자율인데 연 이자율이 아니라 이제 월로 제시했으니까 월 이자율로 바꿔주면 12분의 0.03 그 다음에 얘는 연수인데 월로 바꾸면 연 곱하기 12 해줘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에 만약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뭘 곱해줘야 되냐라고 나온다라면 우리가 연금의 연가계수는 어떻게 쓴다 R분의 뒤집어져야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써줘야죠 R값에 이걸 연이 아니라 월로 바꿔주면 어떻게 한다 12분의 0.03 이 N을 바꿔줘야 하는데 5년이 아니라 월로 바꿔주려면 5 곱하기 12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연금의